아 이거 정말? 아니 이게 또 뭐야? 아 이건 또 멀빛뛰기 같은데? 아 나 또 못하는 건데 이런 것도? 어? 멀리뚱인가 본데? 아 이것도 지하판이네 아 나 이거 아 이거! 이거 끝나 끝나 어우 너 이거 아 이거 어떡해? 지하판 3단 뛰기 아 나 양말 되게 얇은 거 싫었거든 양말을 벗고 모두 맨발로 참가하셔야 하고 한 명씩 맨발로 3단 멀리뚜기를 해서 기록을 잽니다 어? 아 지하판이야 또? 지하판이야? 야 또 운동해야 되네 아 마이갓 아 발 엄청 아파요 이거 야 상윤이가 있어서 일하겠다 상윤이가 치가 크잖아 지하판 지하판 세 분이 합쳐서 해주시면 돼요 얼마나 하죠? 우리가 먼저 해야겠네 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네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보현씨 먼저 할래요? 제가 먼저 해서 숫자가 낮아야 채우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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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현씨 먼저 해요 양말 먹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앗 따가워!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보현씨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어 보현씨 너무 많이 가면은 뛰어올 때 되게 아프잖아 아니요 지금 발을 감각 어깨만 넘어가지고 아 정국 아 그렇지 아 정국이가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그래 화이팅! 정국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게 뭐래요? 야 이거 장난이야 아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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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봐 아아 아 뛰어 뛰어봐 야 너 정국이가 하는 것만 봐도 안 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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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정국이가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잖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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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 아니 한 발 한 발 세 번 피면 돼요 세 번 네 보이세요 한 발 한 발 딱 세 번 연속해서 어이씨 조심해 조심 하나 둘 자정 onze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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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이래 파울. 왜왜왜. 이거요? 말도 안 돼. 장난 아유 너무 아프네. 자 제가. 아이 실격 실격. 아 실격 실격. 야 너 뭐하는 거야. 야 찌질 못하겠어 이거. 너 해봐 너 해봐. 아 진짜 너 해봐. 이렇게 하나하나 괜찮은데 마지막 두 발이 대박이야. 너 피나 이러다가. 야. 야. 피나. 피나. 너무 일하지 말아요 형 오늘. 기계. 아프다 그래. 아프다 그래. 아프다 그래. 아프다 그래. 잘 됐어. 아프다 그래. 잘 됐다. 잘 됐다. 잘 됐다. 아우 템톡이다. 아우 템톡이야. 아우 템톡. 야 왜 내 말을 안 믿어 얼마나. 지효야 니가. 오빠 못 뛰어 잠깐만. 지효야 양말 벗어. 야 양말 벗으라고. 양말 벗어. 양말 벗어야 돼. 미스벅 양말 벗어. 양말 벗어. 형윤아 양말 벗어. 양말 벗어. 야 손형 양말 벗어.